예 여기까지 우리가 GP 클래시파이어, GP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스 러닝 태스크는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GP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더 있어가지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이지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지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오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할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지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퀀스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한다고 합시다. 이 시퀀스 오브 익스페리먼트는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실험을 하거나 화학실험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돌려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 돌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실험 돌려보고 또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다 변경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실험을 여러 번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풋, 실험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실험의 인풋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매저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 매저하는 것들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니마이즈도 가능합니다. 원 디렉션이 되면 다른 디렉션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잘 모르는 것이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언덜라인 펑션입니다. 언덜라인 펑션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싸인 펑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인 펑션이 있을 경우에 이 싸인 펑션이 약간의 오차가 두고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이 싸인 펑션을 통해서 실험값이 나온다고 하고 확실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확실험을 어떤 인풋값을 넣어가지고 확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아웃풋은 이 싸인 펑션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실험을 실행하자. 파라미터 값은 이 값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값이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여기쯤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여기쯤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을 넣으면 뭐 여기 있는 값이 관측되든지 여기 있는 값이 관측되든지 여기는 또 잘 안 나오겠죠. 여기도 잘 안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냐 하면은 자 이 싸인 펑션에서 맥시마이즈 되는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봤습니다. 바로 이 파트가 되겠고 여기가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실험 인풋을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값을 넣어갈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최대로 만든 부분은 이 실험 인풋이 되겠고 이 실험 인풋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가 바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무엇이 되겠냐 하면 이 펑션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언더라인 펑션이라고 하는 이 실험을 표현할 수 있는 펑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게 1번으로 모르는 것이고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것인지 어떤 인풋 세팅 인풋 세팅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더라인 해가지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잘 우리가 알아내 가면서 이 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인풋을 알아내고 그것의 최적값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리절트와 인풋은 컨티뉴스하다. GP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GP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절트는 항상 스토케스틱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값이 나오는데 확실치 않다는 것. 아, 이렇게 대부분 다 여기 근처에 나오다가 아, 어쩐 경우에는 이렇게도 나오고 아, 어쩐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분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프리비어스 어프로치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리드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격자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차원이니까 격자로 나누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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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인풋 넣어가지고 돌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0번으로 나눴다. 그럼 10번 실험을 하면은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 여기 근처에 딱 아들이 잘 맞았네? 해가지고 여기에 최적의 값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구나 라고 알아내면 되는 것이 바로 그리드 서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겠어요.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언덜라인 펑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덜라인 펑션에 대해서 아무런 러닝 캐퍼빌리티도 붙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링하는 지점들이 인풋 파라미터 세팅을 샘플링 해보는 지점들이 다 픽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두번째 방법은, 예 맞습니다. 먼저 뭐 여기 한 군데 돌려봅니다. 한 군데 돌려봐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아하, 좀 줄어드네? 이쪽 방향은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고 어? 이쪽 방향 잘 맞는데? 그러면 조금 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나오는 값에 따라가지고서 샘플링하는 인풋을, 인풋을 바꿔보기는 합니다. 바꿔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펑션에 대해서 러닝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펑션 러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펑션 러닝이라고 하는 언덜라인 쌓인 펑션이 아하, 이 실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쌓인 펑션 같아? 그러니까 최적인 값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야. 라고 딱 찍어내는 그런 언덜라인 펑션을 러닝해서 여기가 최적이다. 라고 찍어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언덜라인 펑션에 대해서 러닝을 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넥스트 샘플링 인풋을 셀렉트하는 것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래피컬리 일러스트리러티브하게 그냥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자, 여기서 보시면 하늘색의 싸인 펑션이 보이실 겁니다. 하늘색의 싸인 펑션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샘플링된 포인트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샘플링된 포인트는 여기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여기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고 이것은 지금 이 하나로서는 사실은 선도 그리기 어렵지요. 선도 그리기 어려운데 뭐 초기값이나 여러가지를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끄어졌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이 관측이 된 이 포인트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코베리언, 아 저기 뭐야 시그마 텀이 줄어든 것이 리스크, 그 프리시젠 텀이 줄어든, 아 저기 높아진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 배리어스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측치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GP로 이것을 러닝한 것이 되겠지요. 자 그럼 어떤 메커니즘인가에 의해가지고서 아하 지금 GP 커버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모델링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 좋게 높은 값으로 만들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 저쪽, 저 앞으로 이쪽 파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좌상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다가 잘 보시면 여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샘플링하고 이거는 기존에 샘플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프리시전이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앞과 비교해서 여기 파트와 비교해서 프리시전이 조금 올라간 것 베리언스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러닝이 되었다.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찾느냐 하면은 아 그러면 봐봐라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최적이 맞다. 여기까지가 여기가 최적이다. 이 분홍색 커브만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분홍색 커브가 지금 완전히 트루라고 보면은 그럼 여기서 실험 끝내는 것이고 여기가 여기 제로 포인트 제로 인풋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고 제로 아웃풋 엑스페리멘트 아웃풋이 최적화된 값이다. 라고 하고 끝내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파트 같은 데서는 지금 베리언스가 크다는 겁니다. 아 야 여기는 지금 관측치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베리언스가 너무 커. 프리사이즈 하지 않아. 그럼 여기 근처에서 한 번 더 샘플링 해보자.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한 번 샘플링을 더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샘플링하고 여기도 샘플링하고 여기도 샘플링된 상황이 되겠죠. 세 개에 대해서 샘플링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예전에 여기 있는 베리언스보다 여기 있는 베리언스가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줄어들었고 커브도 조금 더 러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 번 여러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아 높은 쪽으로도 선택을 하다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값이 높은 쪽이 맞는지 프리사이즈하게 맞는지 그쪽을 좀 높아 보이는 쪽으로 예를 들면 이거 선택하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탐색을 하다가 혹은 아 저기는 너무 우리가 프리사이즈 하지 않아 관측지가 충분히 안 모여서 그러면 그쪽 근처에 관측지를 한 번 모아보자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파트를 샘플링하는 그런 레셔널이 되겠죠. 그 이유가 되겠죠. 익스플로이테이션하다가 이것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next 샘플링 인풋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것이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언덜라인 펑션에 대해서 지금 GP 커브의 민과 배려스 term 시그마 term을 이용해가지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것이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값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하여서 언덜라인 펑션을 러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결정을 해서 다음번 샘플링 인풋을 만들어내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베이지한 옵티미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높은 지역에서 제일 아주 여러 번 프리사이즈하게 에스티메이션 하여서 높은 포인트도 알아냈고 그것이 그 구간에서는 이만큼 정확하게 러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이지한 옵티미제이션 피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포인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러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러닝은 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최적화된 지역 하에서는 분명히 러닝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생깁니다. 자 말로는 민이 커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까? 아니면 리스키한 곳을 한 번 더 찾아볼까?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프레임워크가 되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을 정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애퀘지션 펑션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